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물가와 함께 fmc 플러스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까지 이슈들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목요일 fmc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텐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산타 넬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풀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블룸버그가 예상한 바에 따르면 이번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게솔린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7.3% 지난달보다는 0.4%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mc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꺾임에 따라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금리 인상폭은 50pp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15일 날 발표되는 ECB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브레이크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강달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장기 금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있는 거지 소위 금리 인하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 달 이후에 50pp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가가 올해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됐는데 이 중에서도 에너지 가격, 임대료, 중고차 가격이 모두 하락적으로 강한 신호음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보면 12월 달 들어서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5달러에서 현재 3달러까지 떨어졌고요. 크리스마스 때 이후에는 아무래도 2달러 때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임대료 부분도 지금 선행지표가 꺾였고요. 특히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신차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만화임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무려 14% 정도 하락을 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코어 CPI가 하락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시기는 내년 10월이니까 4반기를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롬 파울을 포함해서 연준 이사위원들은 속도 조절 얘기를 하지만 쉽게 금리를 내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게 안 좋다 이러면서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 건 왜 그랬습니까? 네, FMC에 참가하는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는 고점을 찍었지만 아직까지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팬데믹 이후에 은퇴했던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근로시장에 다시 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당 임금도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고 있는 임금 추적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전직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무려 8%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2030년까지 앞으로 8년이 남아 있는데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7,300만 명이 은퇴를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이 필요하는 근로자 수는 8,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력 부족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딜 가능성을 연준이 걱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인데요. 내년에도 연주는 2월, 3월 폭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금리를 올릴 걸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불어닥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금리가 사실상 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연방은행의 경기 후대 확률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데 현재는 3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리먼 쇼크 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는데요. 특히 다른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주시장이 주목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유력 기업들의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발표하는 10분기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이 부분도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투자 환경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정책 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면 미국의 잠재 성량율 4%를 상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물 자산에 투자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현재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금융 환경 측면에서 보면 은행 측면에서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가 현재 인계점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 인계점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 악화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 태도 지수로 봤을 경우에 경기 후퇴 확률은 8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가시화되면 미국 기준으로 주가는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난주 오셔서 오히려 경기 침체로 주가가 빠지면 기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십시오. 네. JP Morgan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S&P 500 기준으로 해서 3300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 수익 비율이 하락하는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EPS까지 하락하는 역실적 장세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가 입장에서는 경기 후퇴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중단이 시야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즉각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내년 하반기 주가 상승에 대비해서 금리에 민감한 선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 시에는 바닥에서 줍는 모습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 시 주식을 좀 매각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3300선을 전해서 주가가 바닥에 도달하지만 내년 말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4000포인트, 2024년 말에는 4500포인트, 2025년 말에는 5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실적 부풀이기가 이제 실적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 조정이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쳤을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위험과 관련해서는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주식과 관련된 성장주 비중을 높이라는 게 월가의 주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얼마나 빨리 떨어질까가 관건인데 미국은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물론 이제 뭐 임금이나 이런 서비스는 높지만 에너지 가격 떨어지면서 고점을 좀 찢는데 중국이 지금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수요가 늘고 유가도 그렇고 오히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작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현재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7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방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같이 중국이 방역을 완화해도 부위장 소비 회복은 없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지난 3년간 철저한 방역으로 해서 무균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변이종이 출현했을 경우에는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미국과 달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현금 지급이라든지 실업급여 그리고 세금 감면이 없었기 때문에 보복 수요가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3년간 소득이라든지 고용 환경이 상당히 악화됐는데요.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계속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축이 좀 줄어드는 시즌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시진핑 인기 3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 조정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에서 소비 대신 우리나라나 해외 쪽으로 많은 소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관광 특수를 오히려 기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3기 체제를 공고화했고요. 그리고 방역 규제도 원래는 전인대쯤 가려고 하다가 지금 내부 시위나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좀 풀었습니다. 경기 부양이 중요할 텐데 12월 하면 중국의 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열리는데요. 이번 주 아마 주말쯤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포인트나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률 목표를 정하는데요. 아무래도 방역과 성장 간의 균형을 추한다는 측면에서는 올해 5.5% 안팎보다 좀 낮은 5% 성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경기 회복과 동시에 질적 성장, 합리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재정적자 비율을 현재 2.8%에서 3% 이상 늘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좀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고요. 또 부동산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국유은행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대출을 우리 돈으로 무려 600조 원 가까이 풀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푼다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자극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는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주택을 사는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도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높은 4% 후반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여주시면요. 코로나 대책 엄격도 지수 이런 걸 그래프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완화가 이렇게 보면 뚝 떨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최근에 신규 감염자 수 이런 게 중국이나 본토나 늘어나면서요. 또 다음 다음 차트 좀 보여주세요. 방역을 완화하긴 하지만 이게 발표를 잘 안 해서 그렇지 확진자가 꽤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우려들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역 규제가 풀리고요. 교통과 관련된 PCR 검사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중국 안에서 현재 발병자들의 90%는 무증상자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이 오히려 더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약과 관련된 해열제와 관련된 사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방역이 완화되는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다시 규제가 또 강화되고 있고 또 이제 신규 감염자가 다시 어느 순간에 폭발했을 경우에는 다시 방역과 관련된 규제 부분들을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의 중앙경제 공작회의 포인트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는 조금 올랐네요. 3포인트, 4포인트가량 올랐고 코스닥도 광부압으로 전환하면서 눈치 보기 속에 또 상승 시도가 나타납니다. 이슈앤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